첫날 오늘의 코owitz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팩을 한 상태고 컨실러를 먼저 깔아줄 거예요. 컨실러는 그냥 내가 가리고 싶다 하는 부분에다가 컨실러를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바르고 제가 쿠션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에 LA에 근데 잃어버렸어요. 오자마자 그냥 바로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거 풀커버 뉴 매트 파운데이션 4호입니다. 이렇게 얼굴에 그런 다음에 손을 이용해서 바를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스펀지도 사기는 했는데 저는 스펀지로 촉촉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손을 이용해서 펄 발라도 부드럽게 잘 발리더라고요. 이렇게 손의 온도가 따뜻해서 그런지 좀 지속력이 손으로 바르면 오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는 통교로 하고 있어요. 쿠션 펩프가 있으면 그게 가장 편하게는 한데 오늘 하는 메이크업은 항상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지만 여기 와서 속눈썹도 붙이고 그랬거든요. 제가 메이크업을 너무 안 찍었더라고요. 다 확인도 하고 해서 이렇게 겟레드 위주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준 후에 파우더 타워를 해줄까 합니다. 지금 LA는 따뜻해요. 따뜻해요. 그래서 정말 날씨가 주는 필링이 정말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펜티뷰티 제품인데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친구도 가장 좋다고 했던 파우더 제가 추천해줘서 제 친구들은 다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걸로 살짝 한 번 유분기를 잡아주고 일단 이 브로우로 한 번 빗어줘야 돼요. 이렇게 빗어주면 조금 틀려지거든요. 이거는 위샤 브로우 키튼 2호 그레이 브라운이거든요. 이걸로 넓적 브러쉬면으로 이렇게 좀 채워줄게요. 이 스크류 브러쉬 부분에다가 묻혀서 펴두세요. 이런 식으로 에뛰드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저는 LA에 이번에 처음 먹었어요. 근데 저는 LA 너무 좋습니다.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행복했어요. 있는 동안에. 그래서 LA는 또 오고 싶어요. 정말 그 쇼핑 스타일도 샵 스타일도 제 스타일인 곳이 많았어서 LA는 꼭 한 번 길게 오고 싶어요. 물론 많이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하지만 바람이에요, 바람. 제가 진짜 한식 러버거든요. 한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는 코리아타운도 근처에 있고 그래가지고 좋았어요. 여기 와서 엿덕도 먹고 이런 식으로 눈썹을 그려줘요. 지금은 눈썹이 너무 진한데?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방금 했던 그걸로 쉐딩까지 같이 해줄 거예요. 여기 눈썹 아이브로우 키트에 있는 컬러들로 하면은 쉐딩 컬러보다 좀 진해가지고 윤곽을 또렷하게 하고 싶은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제가 할 때에는 이렇게 아이브로우 키트에 있는 이 컬러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양 조절은 잘해야 되지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꿀팁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쉐딩을 다 썼을 때 이거 아이브로우 키트로 했는데 쉐딩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그렇지만 쉐딩 효과를 낼 수 있는 저만의 핵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비바이바닐라 컨투어도 세이로 미디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믹싱 해가지고 밝은 방향을 여기 위로 하고 어두운 방향을 여기로 하면 돼요. 이렇게 조금 두꺼운 채꼴? 살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브러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여기를 이렇게 톡톡톡 차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냥 세게 이렇게 톡톡톡톡톡. 저는 여기를 항상 펴줘요 이렇게. 여기는 살짝 어두운 이런 다크한 컬러로 그러면 확실히 영상 찍을 때나 그럴 때 그 라인이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만 눈화점으로 할 건데 이거는 아시죠? 아주 자주 잘 쓰겠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컬러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깝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 1차음 그라데이션을 주는 건데 조금 크게 동그란 모양으로 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LA와서 라스베가스 갔다가 그랜드캐년 소우도 하고 뉴욕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지금 LA로 온 거거든요. 근데 뉴욕의 소우도 너무 좋았고 파인스케어도 너무 좋았고 다 좋았지만 이 LA가 가장 좋았어요. 뉴욕에서 새해를 맞이했거든요. 근데 뉴욕은 생각한 것보다는 춥진 않았어요. 너무 춥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긴장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안 추웠지만 있는 동안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았다. 거의 파란 하늘을 한 번도 못 보고 온 거 같았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동안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립을 발라줄 건데 이거는 카일리 제품이거든요. 바랄 때는 이런 느낌의 제형은 처음인데 했는데 이게 발랐을 때 진짜 입술에 조금 뭔가 붓이도 도톰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이게 진짜 지속력이 진짜 좋았어요. 이제 볼터치를 해줄 건데 이것도 카일리 제품이에요. 727호 컬러예요. 살짝 은은하게 깔려서 예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 이렇게 볼터치를 하니까 느낌이 확 살죠. 그리고 이게 되게 파우더 뒤에서 되게 좋다. 이게 컬러가 핑크, 코랄, 탈구 다 섞인 거 같은 컬러예요. 아주 예뻐요. 여기 눈을 한 번 더 조금 더 진하게 해줄 거예요. 이 컬러로 할 거고 여기를 이렇게 펴줘요. 여기 라인 보이시죠? 셀러 아이라이너와 경계를 그냥 쭉쭉 펴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이것도 카일리 제품인데 하이라이트를 줄 거예요. 이거는 0505예요. 050 여기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간 것도 너무 예쁘다. 내 콧대 가장 가운데 부분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저는 줍니다. 그리고 이 코끝 부분에는 코가 너무 길어 보면 안 되니까 코끝 살짝 위에다가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콧대 라인이 확실히 한 번 살았죠? 그리고 여기 눈썹 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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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산 이렇게 입술도 오버 라인으로 한 번 더 그려줄게요. 동무 속눈썹은 이거더라고요. 지금 제가 까지는데 접착제는 로이의 속눈썹 접착제 블랙입니다. 이렇게 확실이 진하거든요. 이거를 붙여줄거에요. 이렇게 하나를 붙였고 이 색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한 번 해줄거에요. 그러면 끝! 이렇게 하고 눈썹을 붙여서 눈이 엄청 커져서 눈썹 끝을 조금만 더 뺄게요. 이런식으로 조금 똑같이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 있습니다. 또 여기 여기를 해줄거에요. 과하게는 아니고 색상 볼륨감만 주는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저의 LA에서 겟레드 위드민을 끝났습니다. 이렇게 칼를리 제품은 메이크업을 먼저 했어요. 진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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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 honey at the drill that